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온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치아 리더 박기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미고 몬키스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롯데자이언츠 치아 리더 박기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치아 리더 김보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롯데자이언츠 치아 리더 박기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팬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꼭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 같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치아 리더 조윤경입니다. 저는 라미고 몬키스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다 같이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롯데자이언츠 commitment